공시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케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좋네요. 실적이 나왔네요.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됐던 실적이긴 하지만 예상됐던 실적이라도 실제로 수치로 찍히면 거기다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CEO가 되게 장밋빛으로 언제나 설명하지만 설명한 것이 실제로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년 매출 대비 거의 100% 뛰었습니다. 영업이익도 83%가 뛰었는데 1조 원이 못된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그래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올해는 영업이익조차도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점에서 되게 긍정적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긍정적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된 매출처의 CDMO, CDMO라는 위탁 생산을 대신해 준 것입니다. 이쪽의 수요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전망이 긍정적이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러니까 원래 바이오에피스가 따로 있었는데 작년에 2분기에 인수를 갖다가 나머지 지분을 다 인수하면서 100% 자유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0%가 넘으면 우리나라 규정에서는 재문제표에서 단일 재문제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별 평가계에다 30%는 30%의 매출과 영업이익만 환산하지만 50%가 넘으면 하나의 회사처럼 마치 단일 회사의 하나의 부서처럼 인식을 하면서 모든 매출과 실적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편입이 되면서 해당 매출과 실적이 모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탄력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까지 보는데 한 가지 점검하는 부분은 바이오에피스 신약 개발 회사이고 바이오로직스는 위탁을 해서 생산해 준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개발하는 회사 물론 다 바이오 시밀러이긴 합니다. 신약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바이오에피스가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 정보를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을 한다면 이 양측 사이에서 소액에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삼성그룹에서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내년은 올해는 빠르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다른 사업 분야로 분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상충은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혹시 기억하신 이유였지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CEO했을 때 삼성에 대대적인 세계적인 특허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삼성에다 반도체를 납품하는데 납품한 정보가 혹시 휴대폰 사업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우려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타케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